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의 방송에는 많은, 아주 많은 혐오 표현이 등장합니다. 들으시는 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 6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의 행각이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윤세민 레이터 왕자였습니다. 헬머스 코너로 이어지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502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색하네요. 확실히 성서를 읽는 건 아 교회에서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니까 말이에요. 그 가락 음 그렇죠 그렇죠 이 없어요. 어색하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교인 여러분 잠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모를 수도 있는 하지만 매우 붕괴한 헬머우스와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제주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남양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매일매화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주 극동이치판 판매 P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가정에 달 가족들이 모일 일이 많습니다. 모이면 뭐 먹어야죠. 먹을 거리라도 있어야 시간이 가죠. 그리고 맛있다는 한마디라도 해야 대화가 튭니다.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준비하고 혹은 밖에서 맛있게 먹고 들어온 다음에 괜히 입 심심하고 뭐 더 먹고 싶은데 없잖아요, 냉장고에? 그럼 또 뭐 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리 커지고 괜히 돈 더 쓰고 그렇습니다. 네, 일회용 용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맥주나 한 잔 할 때 가장 좋은 안주 바보상의가 있습니다. 맥주만 있으면 뭐합니까? 앉아가지고 뭐 가운데 펼쳐놓고 그거 씹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바보상의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상품 5% 할인에 들어갑니다. 마트에 가실 때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실 때도 그렇고 건어물이 얼마나 빠르게 비싸졌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격 조절됩니다. 그리고 건어물 마트에서 산 거 앵간하면 이상하게 맛없어요. 그리고 원플러스원을 사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네. 아, 이것 무엇? 식당에서 먹는 거랑도 다른 것 같아요, 마트에서 사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보상에는 맛있습니다.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컬의 안주를 다양한 패키지로 즐겨보세요. 액세스몰에서요.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세상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가구.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존윅이 있어요. 네, 있죠. 컨티넨탈 호텔에 갔어요. 거기에 모든 원칙들 다 알고 있습니다. 총 하나 주쇼. 금화를 내밀었어요. 네. 근데 금화가 두 개로 올랐대. 왜 존윅인데? 100% 오른 건 너무하잖아. 존윅인데? 짜증나서 물어봐. 아니, 왜? 왜? 그랬더니 요새 킬러 금화가 대량으로 생산됐대. 니네가 하는 거니까 그럼 니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야. 자기들도.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호텔에서 누가 누굴 죽이는 거야. 왜? 내가 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짓이야. 했더니 전광훈이 자격 없는 암살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3만 명을. 그래서 혼란이 된 거예요. 시스템을 깬다는 건 이런 겁니다. 헬마우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심지어 그 시스템을 지내가 만들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늘. 네. 자, 어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이어서 해보면 제가 XSFM 창사 시기쯤에 한 진보 언론이 아이튠즈 팟캐스트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업무 시간이 되면 그 회사 팟캐스트가 순위 위로 쭉 올라갔다가 아무도 안 듣는 게. 그랬다 밤이 되면 쭉 내려갔다가 휴일이 되면서 계속 내려가 있다가 평일 낮이 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아이튠즈가 조절해 줍니다. 시스템을 관할할 엘리트 소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게 네이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도 치열하고 오랫동안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포기했죠. 포기했죠. 시스템을 포기했죠. 그렇죠. 좀 더 풀어버렸어요. 어떤 시스템은 그래서 확실하게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달콤하니까 당신 100%로 당대표를 뽑으면 내가 꼬봉으로 삼기에 너무나도 유효적절한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될 거라는 그 유혹.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자기한테 칼이 될 수도 있는 전광훈이 갑자기 문이 닫히기 전에 슬쩍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랑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맞닥뜨리고 있는 건데 그러든가 말든가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자가 꾸미고 있는 음모의 어떤 사이즈나 위험성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왔던 수많은 극우 유튜버들, 수많은 가짜뉴스맨들처럼 이 사람도 사실은 비루하고 허약한, 짜친, 짜친 가짜뉴스맨이다. 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전 시간에 마무리에 원대한 계획, 심지어 이뤄질 것 같은 그렇죠. 아주 무서운 계획에 비해 나대는 인간이라 다행이다. 너무 코미디죠. 사실은 저렇게 나대지 않으면 그런 영향이 또 안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대니까 뉴스에 계속 윤서인처럼 비춰 보여지는 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짜쳐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짜친 본질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래야 JMS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정명석의 본질을 보고 나오는 것처럼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뭐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아라 TV를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짜친 본질을 얘기하자면 이것만 한 게 없죠.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본질. 1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떠들어왔던 그 본질이란 빤스 목사라고 요약이 되는. 실제로 정치권에 들어서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던 게 이 빤스 발언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코미디로 소비가 되면서 빤스 목사라는 말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간과되고는 하는데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비열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비열합니다. 뭐 때문에 비열하냐. 주로 그 비열함이 약자들.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비하하고 공격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소위 여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적에 활용한다. 이게 그의 설교의 본질이고 그의 설교를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출발점이 빤스 목사인데요. 2005년도 거슬러 가야 됩니다. 1부에 나왔던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이 누구라고요? 본인입니다. 그 청교도 영성훈련원에서 소위 엽기 외설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정자는 기사문입니다. 뉴스앤조이의 제목입니다. 엽기 외설 강연. 엽기 외설 강연. 엽기 외설 강연에 이런 발언을 하죠. 정광훈 목사가.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한테 빤스 내려라. 한 번 자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그걸 거절하면 똥이다. 또 하나는 인감증명을 끌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갖고 오면 내 성도요.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보면 내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뇌를 놓고 와야 자신의 성도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그 성도가 주로 여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를 가시면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승배하라는 목사는 100% 사짜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 멀쩡한 교회 가면 다 배우는 문제. 그렇죠. 심지어 신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개신교회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매개자로서의 목회자도 본질적으로는 별다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명확히 평신도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굴려고 하는 모든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이단성을 품고 있다.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게 불행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개인 숭배를 내세우는 사짜 목사들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는 거기에 자꾸 성적인 끌림을 연결하려는 그런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우리 빤스 목사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2005년에만 하고 그쳤을 리가 없죠. 그때도 정말. 그렇죠. 재질 안 당하는데. 정말 개처럼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발언을 했다가 SBS 같은 지상파 뉴스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정말 흠신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어로 개못추죠. 물론 헬머스가 가장 잘 이해할 문제입니다만 이 사람이 개소리를 했다가 그게 망신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그 개소리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소리하는 놈은 혼났을 때 반성 안 한다. 그렇죠. 반성 안 하죠. 그래서 소위 그 목사님과 신도들 사이의 성적인 이끌림. 이걸 지금도 자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목사님 남편보다가 사모님이 저를 더 좋아하는 걸 절대로 시기질 터놓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보다가 니들을 더 좋아하잖아. 그렇게 안 되는 교인들은요. 그건 가짜요. 목사님이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 남잔데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받았는데도 남자인데도 말이야. 이야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지. 내가 그때 여자였으면 반드시 사고하면 쳤을 거야. 내가 목사님을 유혹해서 하룻밤 데리고 자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사실은 이 맥락 자체가 개신교 교회에서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실상 예수와의 어떤 매개체로 삼고 혹은 심지어 거의 예수와 비슷한 급으로 삼은 뒤에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곧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동렬이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소위 섹스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중요한 설교 소재로 삼는 목사는 역시 또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가 다른 집계와 달라서 참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마운팅을 안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시면 집사들을 가장 당혹시키는 그 행동 있죠. 그렇죠. 험핑 앤 바운싱. 트월킹. 그렇죠. 그거를 우리 개는 안 해요. 교육을 딱히 안 시켰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꾸준히 교육시켜줘야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존재와 그러지 않는 존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문명. 이 새끼들아. 문명이 없죠. 이 말에는 지금. 20대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회식을 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없지만 있는 데도 있어요. 회식 내내 어떻게든 야한 농담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온싹달싹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2020년대 한국의 가장 달라진 풍경이에요.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공기 같은 거라서 문명화된 어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 목사님이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여성의 보이스로 아멘이 들려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소위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대에 올라가서 강대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도 다 아멘해요. 사실 졸다가 아멘하거든요. 목사님이 신격화되는 게 문제가 없고 나도 목사님이 신격화하는 사람이 다 쳐. 그러면 이상해야지 신이 마운팅을 왜 해. 그럼 신 땡. 이게 좀 한국 개신교 문화 중에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 JMS처럼 아예 그냥 실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코드 그중에서도 사랑의 개념을 좀 혼용해가지고 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약성경의 비유 중에서 예수를 신랑 그리고 제자들이나 혹은 신도들을 신부에 비유하는 경우 그 만남을 그렇게 비유하는 게 있어서 그걸 자꾸 반복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그걸 실제 이성의 끌림으로 치환하는 이런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목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여자였으면 사고를 쳐서 하룻밤 데리고 자든지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교리해석에 있어서 이미 성경을 벗어나 있는데 자기들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나는 거의 동급이니까.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완전히 이단으로 판명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광훈 씨가. 그게 놀라운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아직 그 정도 처리도 못한 거예요. 이단성이 있음까지는 가는데 이단성이 있다는 거지 이단이다까지는 또 잘 못 갑니다. 따라서 오피셜하게 아직 목사로 불려도 문제가 없는 거더군요. 정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교회 20년 넘게 다녔지만 굉장히 천박하고 어떤 상스러운 성적인 비유 혹은 막말을 하는 게 솔직한 비유인 걸로 착각하는 개저씨들이 목사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이비들의 공통된 어떤 특징이자 욕망이기도 한데 우리가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한 JMS라든지 혹은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둘 다 성범죄자들이죠. 이런 범죄자들이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과 예수와 여호와 신을 거의 동일시하거나 혹은 같은 계보로 놓으려고 하는 욕망. 그럼으로써 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거. 그거와 한 끗 차이로 전광훈이 있다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자꾸 뭐랑 연결이 되냐면 마치 초기 기독교가 게르만의 포교를 할 때 성상을 그냥 십자가로 해서는 못 알아먹으니까 거기에 사람의 모습을 조각해 넣었던 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가 추격하거나 약간 해석을 바꿔가지고 큰 그림을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700년 후에 결국 한 1000년쯤 후에 탄생한 이슬람교는 그 망가지는 모습을 다른 데에서 많이 봤으니까 우상을 없애죠. 그런데 그런 시도가 JMS 다큐에도 나오고요. 거기에 굉장히 큰 걸개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저 남자 여자 그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고 이런 식의 해설을 하거든요. 전광훈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너하라TV를 보시면 제가 지금 캡처해서 가져온 사진이 그런 장면인데 성경의 역사예요. 쫙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 잘 보면 무슨 로켓 같은 것도 있고 촛대 같은 것도 있고 무슨 파리, 모기, 나비 이런 그림들이 중간에 껴있어요. 기사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근육인가? 전환근인가? 뭐가 갈라져 중간에. 이거 운동을 많이 해야 갈라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개보도를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는 목적으로 무슨 그림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은 이전의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방식이다. 이 얘기 실제로 전광훈이 한 얘기입니다. 이미 위험하죠.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그 안에 이건 이 그림에는 그게 없지만 꼭 나체의 여성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2부 설명을 하면서 2부를 집어넣기 위해서 나체의 여성을 집어넣죠. 그리고 거기에 꼭 농담을 얹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과정 안에 여성의 여성성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 성적으로 희롱하는 목적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비하해서 자기한테 순정하라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은 어릴 때 꼭 한 사람씩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도 최소한 사람씩은 만나봅니다. 여성은 일반적 인간인데 글을 객체화해서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섹스 말고는 머릿속에서 남질 않는 사람들이 보여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들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문제는 그걸 내가 11조를 내려간 곳에서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합니다. 야설도 들었는데 11조 내라. 말씀하신 경우가 그런 걸 위해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 있죠. 뭐랄까 카타르시스.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케이블에 야동 채널 열어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낚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다릅니다. 다르죠. 권위로. 그렇죠. 목사가 심지어 섹스 창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플레이보이보다 권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성경이라는 엄숙한 책을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창녀, 섹스 이런 단어를 집어넣을 때 주는 쾌감이라는 거는 JMS가 옛날에 젊은 대학생들한테 어필했던 지점과 비슷합니다. 이 교회는 좀 다르다. 교회당의 권위는 건축적 미학과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진에도 강대상 위까지 계단 필요 없는데 일부러 계단이 4칸이 있고요. 그리고 강대상 주변은 신도들이 앉아있는 곳에 비해서 옆으로 아주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높은 공간을 보여주어서 있지도 않은 권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야설을 떠들죠. 성추행 같은 말들을 하죠. 그리고 보시면 거기에 칠판이 있고요. 뭘 판서를 겁나 합니다. 표를 만들고 거기에 개보도를 설명하고 이런 목적에 쓰고. 잘 보시면 오른쪽에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같이 서 있죠. 이분은 통역사입니다. 최근에 아는 분들하고 조용 먹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발견했어요. 외국에 같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인데 동창 중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야 걔가 그게 될 줄은 죽어도 몰랐다고. 사랑제일교회 동시 통역사. 정광훈 씨가 말을 하면 옆에 실시간 통역을 영어로 합니다. 여성톤의 목소리가 실시간 번역을 아주 화가 난 말투로 해주죠. 이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지인이셨어요? 심지어 저는 제 지인은 아니에요. 제 지인의 지인이지. 저는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이 통번역을 순식간에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미리 대본이 있겠죠? 대본 없어요. 그래요? 고급인력입니다. 왜냐하면 대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 설교를 준비한 원고가 있을 수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전광훈 목사가 그런데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미국에서 최소 확보를 마친 정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번역을 굉장히 잘한. 왜 잘한다고 제가 느꼈냐면 이 사람은 쌍욕을 하고 있어요. 저걸 슬랭으로 해석할 것 같은데 심지어 아닙니다. 그래요? 순화해서 순간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하잖아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약간 순화해서 번역한 거랑 번역을 안 해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전광훈 전담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합이 잘 맞는 번역가구나. 왜냐하면 전광훈이 말한 대로 하면 NWA 앨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왜 통역사가 필요한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해외에서 듣고 있는 동포 신도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그분들은 보통 한국어를 하시거든요. LA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 그렇습니다. 현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컴플렉스가 여기에서 지금 사금처럼 캐어지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승자. 그런 많은 천박한 요소들이 지금 이 캡처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어떤 어휘 사용은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의 품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노력했으면 전광훈을 들고 오질 말아주세요. 이제부터 들으실 음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쟨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걸 들으면 최대한 가렸구나. 창녀와 섹스가 난무하는 여기서부터는 정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청취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고요. 우리가 한 말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전부들이 창녀들입니다. 창녀들. 창녀 시리즈입니다. 다만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었어. 기생나 전부 예수님의 할머니요. 루트 또 지난편 잠어먹고 다니는데 붙은 바세바 그 다음에 미혼모 마리아 마리아도 미혼모예요. 미혼모 이거는 전부 창녀실이지요. 통역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잘하죠. 시아버지를 한 다음에 쉬라고 하니까 진짜 잘해요. 어감까지 다 살려요. 정말 그지 같은 문장을 빼는 능력. 매우 수력한 통역가인데 그건 우리가 오늘 비평할 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마리아가 미혼모다. 이것도 일종의 신성모독이지만 당연합니다. 그걸 떠나서 미혼모가 왜 창녀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따지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 설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축을 담당한다는 게 전광훈 사기질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여기에 성경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나 혹은 실제로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말하자면 전광훈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수천 명의 신도들 앞에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것을 통해 자기 승배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상적 혐오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진 의미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거기에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할 건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다윗 계보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왕의 계보인데 그게 예수까지 이어진다는 게 약간 신약적 뻥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창녀다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성 신도들을 향해서 너도 죄인이다. 즉 너도 창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혐오가 이런 사람들이 신념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떠든 말이거든요. 이게 취한 무례한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먹히니까 취하지도 않았을 때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성직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신념으로 박힙니다. 말에서 혼나지 않은 무례한 말들은. 그리고 이걸 신념으로 박아놓은 사람이 집권 여당의 공천권을 일부 가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봅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하고 하룻밤 잔 사람들입니다. 창녀야 창녀. 여러분이 창녀라는 걸 인정해요. We need to acknowledge this. Do you accept this? Some people they're repulsed by this. They're repulsed by this message. We should not be repulsed. 너는 588 출신. 588 출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옆에 사람을 비평하면 안 돼요. 너도 창녀. 나도 창녀. 너는 창녀를 실습했고 나는 실습만 아는 사람이야. 주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 주님이 볼 때는 다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님들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사탄과 하룻밤 잤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다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의미로 지금 치환을 하고 있지만 통역사가 그걸 기적적으로 치환해내지만 그렇습니다. 전광훈이 하는 말에는 그런 결론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냥 불쾌하죠. 그리고 이런 썩은 말을 하는 개저씨들의 패턴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에서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가 너도 창녀다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짓는 여성을 굳이 지목을 하면서 너는 그거보다 더 나쁘다. 588 이런 얘기를 직접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소위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JMS의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더럽혀진 인간인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하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네들은 어차피 다 죄인이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 JMS의 케이스를 보면 사실상 2대 교주 역할을 한 인물이 그 말을 다 해주죠. 그렇습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존감부터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어차피 자기가 다 휘두르는 게 목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봤던 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료 예배 현장이기 때문에 성경하고 연결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어요. 더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성경적 의미로 성경적 의미를 왜곡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줄 여지도 없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그냥 여자를 천대하고 그냥 여자를 폄훼하고 심지어 실제로 구속하거나 폭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대목까지 나아갑니다. 그냥 범죄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단순히 비유가 아닌 실제 이상한 경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늘하고 상의하지 마요. 마늘아는 옛날부터 에덴 농산부터 사고를 친 여자라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절대 지 사람하고 상의 안 해버려. 지 사람하고 상의하다 신세 거꾸로 처박혀버려.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에요. 삐졌다 또 삐졌어. 여자들은 아주 강조해요. 사탄을 못 이겨. 이건 사실 행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거 없고 한국어에 오래된 능통한 사용자라면 쉽게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발화하는 자가 실로 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 말을 대중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캐릭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 이게 광화문 집회의 현장 중에 하나인데 그 앞에 보통 많은 소위 다른 목회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 다른 목회자들한테 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피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겠다. 라고 하면서 마누라랑 상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연결됩니다. 아까부터 목사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정광호는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목회자 대상으로 한 강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게 있답니다. 목사를 위한 목사로 불리고 소위 영성원 이런 걸 운영하는 이유도 일종의 연수원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이 가나 봐요. 늙은 목회자든 젊은 목회자든 갑니다. 말하자면 소위 교회를 크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스타.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성공시키려면 소위 교회의 사모님 목사의 아내 사모님들을 죽여라. 그 사람들이 발언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거기에 성경적인 에피소드 소위 선악가 에피소드죠. 여성이 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가를 따먹게 됐고 그게 인류의 죄가 된다. 이런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그때부터 여자는 2등 시민이다. 그러니까 2등 인간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 전파하는데 자기 교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천실과 연결시켜요. 목사들이 성공하려면 아내를 무시해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도 하냐면 소위 교회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신도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당연히 여자가 맡을 텐데 여신도회 회장들을 무시해라. 그녀들 말 믿지 마라. 머리채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동원할 수 있는 폭력 여성을 향한 폭력의 자기 교리를 동원하는 방식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봤던 거는 하다못해 그게 교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시도라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현실에 자기가 멘토로 일종의 활동을 하면서 그 현실에 성경을 동원해가지고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내치라고 가르치는 데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쁜 년한테 깜빡 가서 결혼을 해요. 실수로. 2, 3년 살고 나면 다 이래요. 실수했다. 차라리 멍청한 그년이 더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생긴기도 멍청하게 생긴 년이 또 순종도 안 해. 이거는요. 대책이 없는 년이에요. 대책이 없는 년이에요. 여러분 딸내미 키우는 딸내미들은 잘 들었어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그럼 아무리 못생긴 딸도요. 인류 남편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쁘게 생긴 여자도 순종 안 하면 3년 내로 이혼해요. 남자들은 안 살아요. 그런 년들하고 안 살아요. 아 뜨거워 그래. 아 뜨거워. 어차피 못 들을 내용 빨리빨리 다음 걸 한번 들어봐. 자식 교육 얘기하죠. 자식 교육에서 순종을 동원합니다. 말 무조건 잘 듣는 여자로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집사람하고 처음에 살 때요. 어떻게 죄수 없었네. 이런 년을 만났을까. 하도 까끌해가지고 하도 까끌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선택 잘못했다. 막 싸우고 집사람 때리고 가면요. 우리 딸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엄마 때리면 안 돼. 왜 안 돼? 아빠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잖아. 선택해놓고 왜 지금 와서 때리고 난리야. 이게 이제 묘사의 디테일을 봤을 때는 아마도 실제로 때린 역사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맥락이 좀 잡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딸한테 무조건 말 잘 듣는 남자의 말을 잘 듣는 여자로 키우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 이런 어떤 사실상의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활동의 반경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에서 정치 얘기도 했지만 실생활에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장악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방향이나 방식이라는 게 자기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세뇌시키던 그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고 XSFM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오늘은 안주 광고를 주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안주로 괜찮습니다 안주로 너무 좋죠 동결건조에 불쾌한 식감을 거부하고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웰빅 간식 푸르넥 생가일을 사용하고 가일 이해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가일칩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달기만 하는 과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을 건데 못 사셔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정반대에 있는 과자가 나성인이 가끔 들고 오는 과자죠 A.K.A. 미국 과자 나를 죽이려고 그렇죠 혈관 막히는 게 느껴지는 맛 그런 게 아닙니다 푸르넥 같은 경우에는 이 동결건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왜 아메리카노 같은데 띄워 먹어도 괜찮고요 아 그렇죠 저는 위스키 한 주로도 맛있게 먹어요 소주에 어울립니다 소주에도 어울리고요 물론 초콜릿 버전도 있습니다 이 초콜릿 버전은 저희가 늘 칭찬을 아끼지 않죠 맞습니다 초콜릿 버전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드디어 개발 많이 됐어요 요구르트 초코 콜라 초코 응? 이런 게 있대요 콜라 초코? 네 화이트 초코 다크 초코가 있습니다 엑셀스 모일에 다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요구르트 초코 맛있겠네 요구르트 초코 좋아하는데 한국에 안 살아보셨거나 한국에 요즘은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 한국에서 이 정도만 되면 적당한 보수 시민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스탠다드가 좀 뜨악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모든 진보적 가치를 다 싫어하고 보수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네요 그 정도만 돼도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이 적당한 밖에서 봤을 땐 뜨악한 보수 시민들조차 좀 뜨악하게 한 사건이 생기죠 대구에서 무슬림 유학생들 기도하는 정도의 시설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 앞에서 돼지고기 삶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계속 만들면 살아있는 돼지를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 게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노조는 다 없어져야 된다 정도의 댓글 올리고 이슬람은 절대 안 된다 정도의 댓글 올리던 시민들이 좀 흠칫했어요 왜? 드디어 인류 종교의 본질 중 하나를 깨닫게 된 거죠 이슬람 펀더멘털리즘은 원래 기독교 펀더멘털리즘에서 온 겁니다 펀더멘털리스트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드디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그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ISIS랑 똑같네 얘네 나 그 사람들하고 같은 2번 찍었나 봐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흠칫 놀라죠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애에 취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을 넘는다는 거죠 보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2023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국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일종의 금기시되는 영역처럼 취급되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혹은 정의당이나 이런 다른 정치 세력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의혹 제기를 하거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 발작 버튼이 눌리는 분들이 집권 여당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비하 혹은 여성을 자기 세뇌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인간은 그걸 넘어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여성 천대나 폄훼가 전광훈이라는 가짜 선지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자이기만 하면 성별이 여자이기만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의 유무를 막론하고 진정성을 갖고 비하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비하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평가 들어보시죠 대통령 병 걸린 대통령 출마자들도 정신 차려야지 말이야 대통령 병을 떠들고 난리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대한민국은 우리 주님이 세운 나라예요 있습니까? 주님이 세워가지고 주님까지 오늘 주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놈 말이야 뭐 윤석열 마누라를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가 이 개같은 년 같은 소리야 빨리 회개해 회개 회개하란 말이야 정말 난 참 업장을 침범하려고 하는 무당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 갑자기 예민해졌네요 도사는 용서할 수 없대요 아까는 신났는데 여기는 신나질 않았네요 이거 진심이거든요 진심이죠 업정 침해거든요 이거는 자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민주당은 왜 분열하려 드는가 왜냐하면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도 민주당에 있는 관계자도 혹은 언론인도 다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우리나라 언론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뭐라고 하면 이거 무서워 어? 백신에 부작용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아요 다 똑같은 시민인 거예요 네 왜 민주당이 분열하라고 되느냐 검찰이 움직이면 무서우니까 그 겁이 없죠 지금 음 없죠 근데 그 겁이 없는 대상이 여자라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뭐랄까 어떻게 이런 인격체가 이 나이까지 살았을까 트루먼 쇼의 다크버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음 그죠 평생 이 사람을 이렇게 둔 거야 어떤 큐비클에 가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루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 일태면 비평의 대상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권력자 자신이거나 정말 센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욕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원래 대통령 욕은 하기 쉬운 종류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가장 하기 쉬운 대상이죠 그리고 가장 힘없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를 실제로 대통령이 때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통령 우리 20대 대통령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인지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때려? 어 원래 보통 대통령들은 이런 이제 목사 한 명이 때린다고 해서 감각을 못하거든요 뭐 덩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이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그게 특이하다 보니까 윤석열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이때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니까 그러면 누굴 공격하느냐 김건희를 공격하는 거죠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약한 사람이니까 여성이니까 그래서 보통 전광훈이 타겟으로 삼는 대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이지만 장애인이거나 야당 정치인이거나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혹은 저항을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은 네임밸류가 높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받아도 반격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치 이야기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정광훈 씨 본인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민주당은 다 빨갱인데 그 중에 훌륭한 분들이 있다 라면서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건 우리 지난주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다시 설명드리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남의 어떤 유력 정치인은 호남의 교회에 살아남아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와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그의 보수색을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점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많다라는 걸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보통의 교회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개신교회와 정광훈까지 그리고 민주당까지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하나 이 말을 듣고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찍었던 아직 맞는지 알 수 없는 이 내용입니다 김기현은 이렇게 생각한다 검찰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정광훈과 그 신도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광훈과 그 신도들이 향해 여러분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라면서 다가오는 폭풍전야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일단 소위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굉장한 일을 벌일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비겁하고 주로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자기 정치를 키우는데 동원하고 그걸로 누군가를 세뇌시키는데 이용하는 그런 좀 나약하고 비루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질을 이해해야 어떻게 그 사람에 맞설 것인지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펼쳤던 정광훈의 정치를 향한 음모 그리고 여성 같은 약자를 향한 공격성 그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로 가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내일 이 시간에 결론삼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가짜 뉴스도 아닌데 왜? 글쎄요 올시다 어렵지 않은 가짜는 보통 가스라이팅이랑 패키지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은 가짜를 왜 우리가 아는 데까지 커졌는지 네 원래는 몰라야 돼요 다 안 되며 왜 이렇게 커졌어요 직권녀당 되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헬마우스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아 시원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가 그렇게 신났어? 뭘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야 매일 아침마다 보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아 헤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는구나 시원하게 만나지 그럼 아름다운 세상이야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의 치팜 판매 P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끝으로 가장 더러운 얘기는 내일 들으시고요 의사소통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유럽의 시골에서 홍소라 교수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분위기 잡는 거 은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나중에 정치할 것 같아요 어디서? 둘 중 하나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인사드립니다 그하실 5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XSFM을 따로 차려 나가실 때는 당시 청취자 입장에서 겨우 찾아 정을 붙인 좋은 콘텐츠가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잘 커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도 같이 성장하고 또 나이를 먹었습니다 매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맞아주시는 임직원 여러분은 사실 친구들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네요 이번에는 치킨 말고 다른 거 먹어요 치킨을 늘 먹었었나 보네요 내가 멀리서 왔으니까 양꼬치 말고 다른 거 먹여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주로 세컨 초이스로 플랜B로 치킨을 생각하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양꼬치를 우겨 넣어줘야 되겠네요 거기에 홍소라 교수와 앉은 기억이 없네요 그러네요 술은 자주 먹었는데 양꼬치 지옥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킨을 먹였다고 오바했구만 얼마 전 일주일 동안 프랑스 최대 규모 국제 아시아 영화제에 공식 통역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이 공식 통역이지 밤늦게까지 영화제 초청 주요 인사를 따라다니며 개막식과 시상식은 물론 GV와 Q&A 그리고 심사의원 회의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온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오전 일정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망정이지 늦은 밤은 물론이고 새벽까지 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기에 이런 일은 저보다 체력도 실력도 좋고 또 앞으로 영화제 관련 일을 희망하는 분께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올해 영화제 국제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되어 오신 분이 저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신지라 꼭 직접 뵙고 싶어 무리를 냈습니다 장장 943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그럼 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랑스가 이렇게 커요? 그럼 돌았나 이렇게? 근데 또 홍돌아가 있는 곳이 그 나라의 거의 한쪽 끝이니까 반대쪽 끝이었나봐요 인구 2만이 채 안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영화제 기간에만 3만 명이 넘게 온다고 하니 엄청난 지역 축제인 거죠 와 인구보다 많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린베이의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에는 언제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지자체들이 있죠 더러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은 총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알실 청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기에 인사를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서너 시간 정도를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묵는 호텔도 같아 식사를 함께 한 4명이서 호텔까지도 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도중 그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그알실의 홍소라님? 어떻게 하셨지? 순간 몇 초에 정적이 흐른 것 같습니다 홍아무계에서 홍소라가 되는 순간 출처모를 어색함과 반가움 급속하게 느껴지는 친밀감과 그에서 오는 괴리감의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색하면 웃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라고 술 먹을 때 몇 번 얘기해줘요 그러다 죽탱이다 어찌나 크게 웃었는지 저와 며칠 함께 다닌 분께서는 홍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웃는 건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예요 이분은 영화 피해 연대기의 촬영을 맡으셨던 김민주 감독님이십니다 아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은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촬영감독이셨던 분이시군요 김민주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는 지난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되었고 올해 부졸아시아국제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상과 이날코 특별 언급으로 이관왕이 된 정말 인상 깊은 영화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민주 감독의 작품은 경력에 비해서 진작부터 영화제를 많이 초청받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에밀리호 싱가폴 국제영화제 위원장 카자흐산의 옐란 누르카메도프 감독 이길 바래요 필리핀의 미카일 레드 감독으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은 이 영화가 세대 간 관계와 그에서 비롯되는 여러 숙제와 같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뚝심있게 다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민주 감독의 수상을 다시 축하드려요 그 아실 청취자이신 만큼 많은 분들이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그런 애티튜드는 없습니다 청취자 뭐 내가 잘 됐나? 아무튼 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많이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저에게는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 아실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500회맞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름에 다시 만나주세요 네 여름에 오시나 보군요 다음은 뭐 치킨 말고 딴 거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더러워서 더러울 건 뭐예요 홍소라 교수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술 먹을 때 봅시다 파리를 제일 먼 끝에서 끝 저는 지금 던케르크에서 마르세우를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던케르크에서 마르세우를 찍으니까 천 킬로가 나오네요 프랑스 크구나 어 네네 우습게 봤네요 끝에서 끝으로 하면은 900킬로도 어딘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출연자 감청취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김민주 감독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이런 훈훈한 얘기를 모두 빼놓고 헬마우스와 짜친 월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세미네이터와 유성김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01여 토요일 순서서 뵙죠 어? 그럼 김민주 감독도 지금 듣고 계시겠구나 그렇죠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